어렸을 땐 아빠가 떡집을 하시는 게 너무 싫었어요 힘든 몸을 이끌고 새벽부터 준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떡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제발 저 기계 누가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로 기계가 멈춰버렸어요 떡으로 널 다 키웠다 하셨는데 친한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잡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분들의 온라인 마켓 진출을 돕습니다 같이 삽시다 희망으로 같이 가게 소상공인 온라인 마켓 같이 삽시다에서 희망으로 같이 가게 특별 판매전을 찾아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수록 소상공인의 희망이 더 커질 것입니다 Hope Together Hope Together Hope Together 감사합니다.